오늘 인쇄톡은 홍콩 항생지수 ELS 사태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 뉴스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의 ELS 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죠? 이게 ELS라는 상품의 손실을 봐서 그런데 일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ELS라는 게 주가에 연계되어 있는 증권, 일종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베리어라고 하는 데 한 보호막을 정해두고요. 이 보호막 안에서 금액이 이 지수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이자도 들이게 되지만 만약에 이 보호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원금마저도 잃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H지수, 이 항생지수가 2021년까지는 1만에서 1만 2천까지 올랐습니다마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6천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보호막을 벗어난 지 한참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한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게 대략 8조 원 이상이다. 이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에서 팔린 것만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20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은행권을 통해서 판매된 게 대략 16조 원. 나머지는 그 증권사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는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8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보통 만기가 3년짜리인데 그럼 3년 전에 주가하고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고점에서 반토막일 테니 손실이 제법 크겠구나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품을 팔면서 은행들이 이렇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오늘도 이거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불완전 판매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고령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판매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이게 금융감독당국의 그 수장의 입장인데 은행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그때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생겼고 충분히 녹취도 하고 알려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혹여 이해도가 좀 낮았을 수는 있지만 손실하고 피해는 다른 겁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이게 또 사실과 진실 사이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할 구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나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 자금이니까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아니면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 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에 이 원금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을 권유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고액의 자산가가 위험한 상품에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는 고이자를 보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면 이분은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신 분이다. 그런데 퇴직금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나는 이거 노후 자금인데 안전하게 이자를 좀 받으면서 맡길 데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가입할 때 보면 설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내하고 쓰기도 하고 자필로 서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 설명서가 수십 장이잖아요. 과연 그런 거를 제대로 다 알고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이름이 어렵잖아요. 상품이 뭘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그거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 손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체 대략 4분의 1 정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이 직접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 녹취 과정을 보면 AI가 그러니까 녹음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라고 하면 네, 이런 과정으로 녹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정말로 형식적인 절차는 갖췄으나 제대로 설명한 게 맞느냐, 이건 충분히 따져볼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금감원장도 그러니까 이거 자필, 서명, 녹취 이런 게 다 은행의 면피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키콘 사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환율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날 경우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었던 그 환율 옵션 상품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이 되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권이 우리가 법적으로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그냥 심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부가 공감하는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대략 최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한 50% 정도, 아예 보상을 못 받은 기업들도 한 120군데 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에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체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100% 보상들을 받으셨고 라임의 경우에는 7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한 7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과정이 진안하기도 했고요.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이게 법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심정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고객이 입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여하튼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판매사들,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값 얘기 좀 해 볼까요? 요즘 기사 보고서 우리 집에 있는 금반지 고의 모셔놓은 거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12월물 선물 금값이 온수당 2040불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높았던 금값하고 비교해도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에 금은빵에 가서 돌반지 사려고 왔습니다. 한돈짜리 돌반지 하나 주세요 하면 40만 원씩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돌잔치에서 돌반지 1돈짜리가 오고 가는 풍경을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저라면 이 고점에 내다 파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투까지 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